이 노래는 Make it loud 은근 노래의 디테일들이 많습니다 약간 밴딩이라든지 꺾는 거라든지 제가 지금 급하게 레슨들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야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저녁 시간이어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날씨가 너무 좋아 아까 먹다 남은 이거 좀 비주얼이 그렇긴 한데요 맛있어요 보기보다 너무 맛있어요 빛나만 해줘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죠 자신을 잘생기셨어요 잘생긴 사람은 여기 어 그렇게? 어 지금이야 승훈아 아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진싸면 2시 될 듯 이거 나중에 꼭 봐봐 응 그게 너무 돼요? 아 그니까 승훈아 아니 아침에 일어나는데 함께 해야 하는 어 처음이라 조금 미숙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퇴근해볼 건데요 저희의 퇴근 메이트 안녕 그리고 저기 저 뭐해요? 괜찮으세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